화려하고 아름다운 추이 돋보이는 프로페셔널 라툰카스 부분입니다. 자, 호명받은 팀들을 플로우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48번 김강삼 경아리 87번 경혜명 김영민 85번 김완식 이해정 결국 너도 3유 근처에서 못 보사하는... 이원주 김혜진 45번 경성수 강채민 74번 서범수 정성화 네, 여러분 입장하는 선수들 다시 한 번 꾸덕운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KTFA 코리아 댄스 스포츠 선수 공대입니다.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로 들어온 키와 땀과 눈물이... 전체린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놈은 안 와 그놈은 산미라고 오늘 그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첫사랑의 촉촉한 기억 형수야 이번 곡은 뜨거운 연인들려한 곡입니다. 자, 준비됐습니다. 룬 러 첫사랑의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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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이제 됐어요 아저씨 봤으니까 이제 됐어 아저씨 봤어 아저씨 봤어 아저씨 봤어 아저씨 봤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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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줘서 고마워요 아저씨 왜 왜 나 안 찾았어요 난 아저씨가 나 꼭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렸었는데 반딧불은 자기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바보잖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명같은 사랑이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지 보고싶었다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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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요 나 많이 자랐죠 나 아 아저씨랑 춤추고 싶은데 우리 아저씨 의심 많이 했어 뭐 허리 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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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